여기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좋은 언니들이었습니다. 바블링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블랙핑크는 그리고 오늘 함께 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나요? 멤버들이 블링크 LED에 계신 팬분들과 호흡을 맞춰서 이겨내서 디저트를 얻어냈을 때 그 장면이 오늘 제일 인상 깊었어요. 뿌듯하고 함께하는 블링크와 블랙핑크 멤버들이 함께하는 모습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틱톡 스테이지 우리 블랙핑크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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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링크 여러분들 블랙핑크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정말 팬분들과 비록 몸은 멀게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기를 모두 힘내서 이겨내시고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틱톡 스테이지 블랙핑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 I love you guys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